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자, 이제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우리 고3 학생들과 N수생 여러분들 자, 제 강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연간 커리큘럼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제 강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석 강좌가 조금 세죠. 해석 강좌를 좀 많이 강조한 강의고요. 자, 일단 문장 해석으로 완성되는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해석 못한 학생들, 노베이스예요. 뭐냐면 지금 한 두 달, 석 달, 딱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한 나 두 달, 석 달 열심히 빡세게 공부해서 나 3은 만들고 싶다 일단.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수능 목표가 3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두, 세 달 공부 빡세게 했으면 3까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냐. 만약에 12월 말에 공부한 학생이라면 선생님 저 3을 학평해서는 그래도 3은 나오고 싶습니다. 딱 이런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강좌가요, 말 그대로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 노베이스 하면 지금 현재 5등급, 6등급 정도의 학생들이야. 자, 뭐냐면 품사부터 설명합니다. 품사가 왜 중요한지부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형용사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또 주어동사 찾기도 하고요. 점점 길어져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까지 공부합니다. 어디까지 공부하느냐. 중학교 과정 전체와 고1 기출문제까지 공부하는 강좌예요. 그래서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는 말 그대로나 선생님 단원 계속 외우겠지만 한 두 달 정도 빡세게 공부해서 저 3은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학생을 위한 강좌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좌보다 난이도가 올라가는 제 가장 기본 강좌 문장 해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노베이스가 없습니다. 문장 해석의 원리는요. 자, 수업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구문을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줄짜리, 세 줄짜리로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 모든 질문은 다 고3 기출문제와 EBS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EBS에 나왔던 지문과 고3 기출인데 짧은 문장이 시작해서 점점점 길어서 세 줄까지 문장의 연습을 합니다. 자, 얘는 목표가 이겁니다. 선생님 저 두 달 정도 단원 외우겠습니다. 저 해석 공부 제대로 해서 일단 한 두 달, 석 달 정도 안에 2등급까지는 만들어 놓겠습니다. 라는 학생을 위한 강좌예요. 그럼 똑같죠? 만약에 지금 3등급이에요. 근데 3월 학평에, 자, 이제 겨울방학이라고 하고 3월 학평에 2등급은 나오고 싶어. 딱 이런 학생을 위한 강좌입니다. 자, 고3, 올 기출 문제고요. 자, 얘는 고1까지 기출입니다. 그 다음, 이건 EBS 강좌예요. 자, EBS는 3월 달부터 이제 개강이 될 예정인데 EBS 지문의 세계 원리, 자, 수능 특강, 영어,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을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느냐? 일단 구문 정리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글 자체는 전체 글은 평이하 덜해도 어느 문장 해석이 어려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제일 먼저 문장을 다 먼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형 가능하거나 출제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너무 고난도로 해서 해설지를 봐도 모르겠는가 그 글은 전 지문 해석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평이한 글은 구문 독해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구문만 정리를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 자체가 어렵거나 변형 포인트가 있는 문제는 전 지문 해석을 한다. 그 다음, 2, 3, 3, 9. 제 현장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했던 바로 그 강의. 2, 3, 3, 9가 뭐냐면 EBS 강좌 중에서 입의 전 범위예요. 수특, 영어, 영독, 수능 완성 전 범위에 제일 짧은 문장이 세 줄입니다.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구문 수업이에요. 구문 독해 수업이고, 나 초극강의 글 다 씹어 먹겠답니다. 그런데 출처는 1년 동안 나왔던 입의 전체 분량이에요. 자, 이거는 내신 대비, 수능 대비 다 의향 강좌고요. 그 다음, 고난도 해석. 자, 이건 이겁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현재 90점 초반인데요. 아니면 저 80점대인데요. 2등급인데요. 제가 해석이 아직도 한 두 줄까지는 좀 되는데 아, 이게 네 줄, 다섯 줄 넘어가면 붕 뜹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에요. 자, 그래서 T330 먼저 설명드릴게요. 6월, 9월 수능 3개년, 6월, 9월 수능에 3줄 이상 모든 문장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짧은 게 3줄이고요. 긴 건 8줄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3개년, 6, 9 수능에 전체 고난도 해석, 전체 다 하는 범위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파이널 강좌예요. 그래서 파이널, 해석의 원리, 긴 지문, X, 이건 조금 지금 설명에서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파이널 수업으로요. 문장의 길이가 길게 나오는 글들을 문제풀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좌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EBS은 빼고요. 해석 강좌예요. 그런데 파이널 해석의 원리, 긴 지문, X-ray는 글 자체가 길어요. 되게 복잡한 글인데, 그걸로 문제풀이하는 강좌입니다. 자, 그래서 1등급을 목표로 공부할 때 하는 강좌입니다. 자, 제 강좌 중에 일단 이건 해석 커리큘럼이고요. 문제풀이 커리큘럼 당연히 있죠. 문제풀이 커리큘럼이에요. 자, 일단은 선생님 저 여전히 똑같습니다. 저 한 두세 달 공부해서 3등급 만들고 싶어요, 일단. 그럼 이제 4, 5, 6등급 학생이 얘기하는 거지. 3등급은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문제풀이에 아예 감이 없는 학생을 위한 것과 문제풀이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 다시 말하면 유형별로 근거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있죠? 선생님들이, 자, 이건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목, 국어 똑같지 않나? 선생님들이 그런 말 하죠. 야, 지문 안에 근거 있다? 너 왜 상상하면서 소설 쓰냐?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모든 국어나 영어나 글 안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근거 찾고 답을 찾는 연습도 해야 되거든요. 3등급을 달성하자의 목표인 학생들.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 강좌는요. 일단 우리말로 연습을 먼저 해요. 여러분들 한글로 보면, 당연히 선생님 답 3번 아니에요? 2번 아니에요? 다 보인단 말이야. 일단 이걸로 익힌 다음에, 자, 유형별로 답의 근거 찾는 방식을 일단 익혀요. 한글로 먼저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똑같이 채워합니다. 자, 이거 뒷페이지에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 2등급은 만들어 놓자. 선생님 저 두 달, 석 달 공부해서 이까지는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노베이스 받았습니다. 문제 접근의 원리예요. 자, 이게 거의 모든 유형입니다. 뭐, 주제, 제목, 유지수장, 빈칸, 요양문, 무관문, 그 다음에 밑줄 어휘, 장문독회, 그 다음에 순서, 삽입, 거의 전 영역이에요. 유형별로 지문 안에 근거 다 있거든요. 근거 찾는 방식의 수업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고요. 올 고3이에요. 아, 이거 설명드려야 되네.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는요. 거의 대부분의 지문이 고1 지문 위주고요. 자, 문제풀이가, 문제풀이를 고2와 고3 문제는 한 두세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연습을 하고 고1 걸로 체화한 다음에 고2, 고3 것도 푸는 방식은 같구나를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전부 다 한 3개년, 4개년에 있던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자, 이제 문제 접근 어떻게 하는 건지, 근거는 어떻게 찾는 건지고 자, 일단 당장 2등급은 기본으로 만들어 놓자. 근데 제가 얘를 2등급은 만들어 놓자라고 썼는데 작년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문제 접근의 원리를 들었어요. 1등급 학생들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2등급은 만들어 놓자지 1등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가장 고난도 문제풀이가 오답 제거의 원리예요. 말 그대로 나 안정적 1등급을 만들고 싶어요 할 때 쓰는 강자고요. 자, 기출문제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전부 다 제일 쉬운 게 60%예요. 고난도 문제만 있습니다. 참고로 문제 접근의 원리는 정답률 50% 때까지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접근의 원리는 기출문제 중에서도 정답률 50% 때까지 문제를 다 맞추면 무조건 2는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정답률 50% 이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봤자 6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면 2등급은 만들어 놓자지 개념이고 자, 얘는 20에서 60% 사이 문제들만 합니다. 고난도 문제만. 그래서 여기서 포커스는 이겁니다. 문제 접근의 원리에서 배운 방식대로 유형별로 근거 찾기는 해요. 더 중요한 건 오답을 지웁니다. 객관식 문제를 왜 혼자 주관식으로 푹니까? 근거 찾았으면 선지를 지워나가면 끝나요. 그래서 오답 제거의 원리고 얘는 순서, 삽입, 빈칸 딱 4가지 킬러 유형만 공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고 개강 일정 같은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의식의 원리. 아까 말했지만 3등급은 당장 두 달, 석 달 안에 만들자 목표야. 4, 6등급 학생 추천 대상자고요. 12월 첫 주에 개강됩니다. 그다음 중학교 전 과정부터 고1 기출까지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품사, 문장의 종류, 시제, 미래 완료 이런 거 해석이 어렵거든요. 조동사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각각의 명칭은 뭐고 그다음에 얘가 어떨 때 해석에 이용되는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관계 대명사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관계사를 모를 관계사라고 하며 해석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syntax 이게 뭐냐 all, 고1 기출, 고1 기출의 두 줄까지의 문장이에요. 배운 거를 동원해서 실전 적용하는 공부입니다. 자, 이게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의식의 원리고요. 자, 이제 노베이스 뺐습니다. 이제 문장 해석의 원리. 말 그대로 나 2등급 일단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을 위한 거예요. 12월 중순에 개강 될 거고요. 그 다음 고3, all, 고3 기출이에요. 고3 기출 아니면 입의 지문입니다. 나온 문장으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수업 진행합니다. 문장이 왜 길어지는지 일단 이론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 그 다음 가로 열고 닫게 되면 어디에서 열고 닫는지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묶어 읽기, 끊어 읽기가 자, 이제 기본 수업으로 들어가고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d 수능에서 기본 뜻이 4개예요. 동안 하면서 반면 이를지라도 해요. 4개인데 이거 보자마자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이런 수업이에요. 자, 그 다음 기본형 짧은 문장 자, 기본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짧은 문장을 해석한 다음에 두 줄짜리 문장을 해석해보고 그리고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에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합니다. 문장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요. 자, 정확한 해석을 완성하자. 그 다음 강좌가 T339 이게 1등급을 향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이나 1, 2등급 학생 또는 3등급이라고 해도 문장 해석의 원리를 수강한 학생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4등급, 5등급 학생은 절대 손으로 대지 마세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1, 2등급 학생 또는 3등급이라고 해도 나 문장 해석의 원리 수업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들으세요. 개강은 2월달이 될 겁니다. 고난도 문장 해석을 완성하는 강좌고요. 3개년 그러니까 2020년, 19년, 18년이에요. 6, 9 수능에 있는 세 줄 이상의 모든 문제입니다. 자, 세 줄 이상의 모든 문장 해석이거든요. 자, 그래서 3개년, 6, 9 수능에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 전체 공부고요. 자, 우리 수업하는 내용과 채화장 포함해서 길고 복잡한 문장 만화 스테들의 문제가 뭔지 알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이렇게 넘어가면 한 문장이 다섯 줄 정도 된다고 할게요.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몰라요. 붕 떠요. 이거 해결하는 강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긴 문장 공포증을 없애는 강좌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항이 문장이 길어질 땐 요약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되거든요. 이 방식을 수업하고요. 자, 그래서 T339는 이게 2월달에 열리는 강좌입니다. 그리고 EBS 강좌 지문의 세계 원리 이건 내신과 수능 전부 다에 필요한 강좌입니다. 3월달에는 영어 영역 5월달에 영독 7월에 수능 완성이 개강이 될 텐데 두 달에 하나씩 강의 내용 EBS 어떤 EBS 원래 책에 문제 난이도와 관계없이 쉽던 어렵던 일단 구문 정리는 다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EBS 교재의 빈칸이었어요. 문제가 너무 쉬워서 맞추던 거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느 문장 해석이 너무 어려웠던 게 한두 줄에 있다가 쳐볼게 모든 고난도 문장 해석은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글 자체가 너무 어려워.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문장이나 질문 자체가 또는 변형 가능성이 높은 문제는요. 전체 지문을 다 해석해요. 그리고 반드시 변형 문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는 변형 포인트 수를 꼭 수업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신을 위해서도 또 EBS는 수능에 연계되는 책이니까 수능을 위해서도 공부할 강좌예요. 그 다음 이제 2, 3, 3, 9입니다. 아까 언급해드렸지만 이건 7월달 말에 이제 개강이 될 거고요. EBS 전범이에요. 자 이건 문장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EBS 거의 전범위의 스토리라인도 다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구나. 그 다음 주제 파악도 다 해요. 그리고 나선 고난도 문장 있죠. 세 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고난도 문장은요. 전부 다 씹어먹습니다. 자 이게 2, 3, 3, 9 혹시 제목이 왜 2, 3, 3, 9인지 아세요? EBS 세 줄 이상의 문장 30일 동안 빡세게 공부해서 우리 90 넘기자. 그래서 2, 3, 3, 9예요. 그럼 혹시 T, 3, 3, 9는 뭐였을 것 같아요? T가 기출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테스트. 기출 문제 세 줄 이상 문장 30일 빡세게 공부해 90점 넘기자의 뜻이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풀이 강좌입니다.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고요. 우선 3등급부터 만들고 싶은 학생들 당장 자 이미 개강한 상태입니다.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는요. 교재를 구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ppt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수강만 하시면 돼요. 강의 내용 거의 고1 기출 위주예요. 고1도 문제 못 풀면서 고3 문제 못 풀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2, 고3 문제가 추가적으로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냐면 각 유형 자 이게 8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3, 5, 7, 9가 이게 두 강씩이 하나의 묶음이에요. 자 뭐냐면 1, 2강이 주제, 제목, 요지, 주장에 대입하기에요. 3, 4강은요. 빈칸이에요. 5강, 6강은요. 순서 문제고요. 7, 8강은 문장 삽입입니다. 이렇게 8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3, 5, 7 각 첫 강은요. 답을 찾는 근거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 야 근거 찾고 문제 풀어야지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이걸 공부하는 얘기야. 근데 일단 우리말로 먼저 연습을 합니다. 우리말로 연습하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짧은 영어 문장으로 연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고1 기출 문제로 그대로 적용해서 풉니다. 아 이게 근거구나. 주장하는 문장은 여기 있구나. 그리고 2, 4, 6, 8 두 번째 시간에 50분 동안에 2, 4, 6, 8강 동안에 고1 기출 문제를 몇 개 덮은 다음에 고2, 고3 걸로 똑같이 적용해서 풀어볼 겁니다. 자 이게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고요. 이제 노베이스 빠집니다. 문제 접근의 원리는요. 말 그대로 최소 2등급은 만들어 놓자. 1,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이에요. 1월 달에 개강이 될 거고요. 고3 기출 문제입니다. 자 올 유형별로 근거 찾는 방법부터예요. 근거를 찾을 줄 알아야 오답을 치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접근법이에요. 정답률 50%대까지만 합니다. 60%대의 문제에서 50%대의 문제까지만 하고요. 40%대의 문제부터는 자 이건 오답 제거의 원리로 넘어갑니다. 4기념 기출 거의 전 범위예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대입학, 빈칸 요양문, 무관문 어휘 순서 삽입 장문, 독립은 거의 모든 유형이죠. 수업은 이렇게 전개합니다. 이거는 3강이 하나의 묶음이거든요. 그러니까 3강이 1강, 2강, 3강이 대입학이에요. 그 다음에 4, 5, 6강이 빈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데 1교시에는 유형별로 답의 근거 찾는 법 풀이법을 먼저 이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문제를 풀어보고요. 2교시에 제가 이제 대입학을 푸는다고 쳐볼게.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제야. 2교시에는 정답률 60% 이상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배운 방식대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3교시에는요. 60% 이하 문제 이제부터는 킬러까지는 아니고 준킬러 문제입니다. 준킬러 문제 문제풀이에 적용해서 그대로 풉니다. 1교시에 배웠던 방식대로 정답률 50% 아, 47%가 있긴 합니다. 우리 문제 중에 하나가 47% 문제까지 풀긴 해요. 자, 그 다음 글의 전체를 구조 먼저 파악해라. 그 다음 근거 찾기 해라. 혹시 이 강좌는요. 제 해설 강의 중에서 6, 9, 수능과 아무거나 보시면 알 거예요. 아, 6, 9, 수능에 선생님이 해설하시는 방식이 이 방식이구나. 한번 봐보시면 아실 겁니다. 오답 제거의 원리. 문제풀이 강좌인데요. 말 그대로 1, 2등급 또는 3등급이라고 해도 문제적군의 원리를 수원한 학생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5월달에 개강 예정이고 고3 기출 문제 중에서 딱 여기까지네요. 빈칸수, 삽입, 밑줄, 의미파악까지 정답률 60% 예라고 썼는데 20에서 60% 사이요. 가장 쉬운 게 60%입니다. 고난도 문제 풀이법이고요. 고난도 문제 나올 때 답의 근거 찾기. 그 다음 근거되는 문장과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 구분하면서 읽기.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가 어려울 때 많은 학생들이 첫 문장부터 끝날 때까지 똑같은 난이도가 아니거든. 뭐냐면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면 돼요. 근거 문장과 근거 아닌 문장을 그래서 오답을 남겨서 안정적인 1등은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널 강좌예요. 추천 대상 거의 모든 학생이고요. 이게 9월 말이나 아마 10월 달에 개강 예정입니다. 물론 조금 빨라질 수 있는데 이건 파이널이기 때문에 저도 얘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9월 말 아니면 10월 첫 주인데 물론 그거보다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느려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서 10월 초 첫 주 개강 예정이고 여태까지 배웠던 거 다 동원하는 거예요. 유형별로 문제풀이 방법 자 답의 근거 찾고 오답 지우는 방법 더하기 우리 해석 강좌 열심히 공부했죠. 자 뭐냐면 근거되는 문장은요. 세 번 네 번을 봤으라도 완벽해석해야 돼요. 근데 근거되지 않은 문장이면요. 해석 못해도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별 문제풀이와 해석이 함께 들어가는 파이널 강좌예요. 그래서 파이널 문제풀이 강좌고요. 글 하나가 자 문제 하나가 일곱 문장 이하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일곱 문장 이하가 뭔 말인지 모르죠. 한 문장이 기본 세 줄짜리 문장들 전부 다 그걸로만 구성된 문제입니다. 기술 문제 중에 자 다시 말하면 고난도 글이에요. 글 자체가 근거되는 문장과 근거되지 않은 문장을 구별하면 읽는다. 이거는 오답 제고의 원리랑 비슷하지. 근데 근거되는 문장은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우리 해석 강좌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답죠. 답을 남겨라. 파이널로 마무리하는 강좌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1년 연간 커리큘럼이 해석과 문제풀이 강좌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선생님 제가 혹시 몇 등급인데요. 제가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자 Q&A에 글을 올리시면 저 아니면 저희 연구팀에서 답장을 해드릴 거예요. 자 상하게 맞는 걸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 동안 정말 버티고 버텨서 꼭 승리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